와 싹 밀어버려 포탄 녹는다 녹아 그냥 애들 포탑 간다 포탑 토크 보호한데 맞았네 포탑 포탑 터졌어 또 사야겠네 이번에는 여기다 그냥 다해 일로 전투를 유도를 해 아예 여기에만 있어 저 포탑도 갖고 와 개 미쳤다 이거는 야 끔찍하다 끔찍해 이거 진짜 이쯤 되면 쟤네들이 불쌍하다 이제 괴물들이 불쌍해 로커트들이 불쌍할 되는거야 됐어 야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해 팔로우 고맙습니다 간다 뭐야 뭐야 왜그래 나 여기 있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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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도와줘 나는 난 안도와줘 난 안도와줘 애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난 도와주지 않아 아니 여기서 방금 딱이야 멍청이들아 들어와 근데 또 아군이 죽어서는 안되거든요 애들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엄청 많으면 어쩔수 없이 들어오긴 할거야 한번에 싹 지금 밀고 올거라고 애들만 엄폐하면서만 단계별로 오고 있을거야 지금 이제 온다 온다 오른쪽에 보이죠 여기 어어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잠깐만 이거 총알이 한개가 있네 야 애들아 막을만해? 막을만한거여? 어 난 안에서 막는다 나는 난 안에서 막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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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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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얘 포탑 있으라 많았는데? 어? 잠깐만 빨리 와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막어 안에서 멍청이들 안에서 막어 야 내려 야 그거 내놔 이거 내꺼야 오케이 내가 원하는대로 됐어 저기요 얘가 문제네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에이씨 야 이 자식들 이거 안되겠어 이거 어 잠깐만 어 나까지 부었어 아니 야 야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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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빨리 살리라고 어어 잠깐만 야 우리 야 망할거 같애 지금 야 우리 망할거 같애 됐어 아 잠깐만 버튼이 같아가지고 총알이 먹어졌어 다른 총알이 먹어졌어 이거는 안돼 안돼 이건 어 애들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 야 야이씨 이제 내가 저거 하려니까 이제 들어오네 야 그래 이렇게 막자고 멍청아 왜저래 또 왜 어 진짜 연병장 진짜 한줄로 딱 세워가지고 그냥 싸대기 세바퀴만 돌렸으면 좋겠네 어 어 총야도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게 맞아요 그리고 오우야 개 우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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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좋아 화력집중 좋아 어마어마집중 좋아 총알이 없어여 토크 보호 쏜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어휴 빡세라 엔진실을 찾으라네요 엔진실로 이동을 해야된대 잠깐만 내 원래 총 총 바뀌었어 어? 뭐야 어 내 원래 총 증발했어 아 미친 아니 내 랜서 갖고와야 그게 있어야 저거라는데 칼질이라는데 랜서 받김 바닥에 없나? 그네 저 이거 아니야 여깄네 어 랜서 여깄네 엔진실로 갑시다 이거지 됐어 반대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던데 잠깐만 잠깐만 후웨이브인가?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어? 야 이건 진짜 안에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얘는 정말 하나 잡으려면 화력 집중해야 돼 그렇지 토르비온 간다 야! 토르비온 간다 좋아 좋아 오지게 좋아 야 그렇지 죽여 찢어버려 자 쟤 낑겼다 쟤 낑겼어요 낑겼어 슈퍼 화력 넣어 오케이 오케이 화력이 그냥 이게 손맛이네 얘들아 이게 손맛이야 개미쳤어 어 가만있어봐 쟤는 왜 저기 멀리 가서 누웠지?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해 일단 위로 올라가 이상 브레이크 이상 브레이크 자 잠깐만 이상 브레이크 가만있어봐 야야야 살려 살려 내가 내가 먼저 뛸게 내가 가서 먼저 뛸게 내가 가서 먼저 뛸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디 어떤거야 왔어 왔어 어느덧 차이로떼월드에 자이로드럼을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이로드럼은 80미터 상공을 단 2초만에 내려오는 상당히 살인적인 무기죠 상당히 살인적인 무기죠 상당히 살인적인 무기죠 형 마시간 상공을 단단히 지금 다ота 나은 계속 나셔 이런 거 largest 아 요렇게 좀 다운 다운 아빠 찾으러 가자 캠 좀 조금만요 강산 시설에 들어가십시오 뭐야 이건 막혔는데 여긴가 방금 캠 캠 앞에 물 만드고 왔다갔다 했다고 야 내가 그렇게 살쪄 보여 나쁜 자식들아 형 얘기했잖아 형이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라고 가슴목 후벼 파는 마치 미래의 내 자식같은 놈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서른이라고 생각해봐 나 그래도 늙은 편은 아니야 저거 여기 잡아가네 어휴, 저놈은 자식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 벌집의 중심으로 향하십시오. 가자. 그래, 서른이라 생각했을 때 내 얼굴이 늙은 얼굴이 아니라니까. 정신연룡도 아직 서른 같지도 않아. 나이를 먹는 게 안 느껴져. 야, 저 자식 샷건 한 방 쏘고 가는 것 봐. 나 죽을 뻔했어, 나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 안 되겠구만, 오랜만에 꺼내야겠어. 하나를. 헤드슈터 가야겠어.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오케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헤드를 다 따줘야겠어. 뭐야, 이거. 얘는 뭐야. 뭐야, 너는. 엉덩이로 들어가서 머리로 나와버렷. 템 없나? 템 없나? 어디, 적은가? 아, 이거요? 잠깐만, 이거. 스나, 스나 총알 필요한데. 야, 뭐야. 큰형님 나오셨네. 이럴 때는 수류탄 하나 가는 거야. 얘를 놓고 여기다가 딱 이제 머리에다가 수납 딱 하나. 아이, 아까워라. 얘네 좀 죽여봐. 얘네 좀 죽여줘. 여보세요. 야, 연사되는 총을 한 발 쏴주니? 대가리, 샷. 정면대가리. 언제 죽어, 이거. 순한데. 됐어. 어우, 야. 방금 쾌감 오졌다. 진짜. 어우. 마치 토마토를 한 손에 잡은 다음에 쭉 짜가지고 개, 그냥. 사방 360도 다특이한 것 같다. 일로 오세요. 어, 한거 뭐야? 기다려, 기다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어? 와, 얘네들 이것도 날려? 어? 어, 이씨. 클라이븐 했다. 한방에 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안 죽나, 얘네. 어? 아까, 이게 뭐야. 아, 소위 수리타. 봤어, 여기서. 원래, 원래 파편 수리타는 바꿔. 뭐야, 친구 갔어? 어, 잠깐만. 빨리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야, 이거 될 수 있을까? 아, 잠깐만. 너는 뒤졌다, 야. 너 나랑 1대에 짱 떠. 흠. 어, 이렇게 딱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릴질을 당했네요. 예. 아니, 여기서부터야, 이씨. 1대1 딱 뜨는 딱 가이다이까진 좋았는데 졌어. 가이다이까진 딱 좋았는데. 정확히 딱 졌어. 딱 죽었어. 오케이. 우와.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줄 쓰세요. 줄 쓰세요. 줄 서. 어, 빡치니까 줄 수... 싸가지 없는 것 이거야.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이씨. 저 녀석이 또 문제야. 아, 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감았어. 정면에 있지마. 살려. 야, 살리라고, 살리라고. 살리라고, 머저리들아. 내가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어그로하면, 우리 팀은 안 당할 거 아냐.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안아주겠지. 아, 뭔가 아닌데 이거 지금. 야. 다시 내려가. 여기 안 좋은 것 같다. 여기 안 좋아. 애들이 다 같이 올라와버리네. 이게... 양방에서 치기에 가야되는데. 와, 이 무기 뭐야 이거. 가만있어봐. 뭘 걷네. 너무 쎄네. 너무 쎄네. 오케이. 아... 죽였어. 뭐야. 뭔 소리야. 오케이. 그렇지. 박스했다. 총알 남은 것 봐. 이게 드롭샷이... 아, 이게... 이렇게 있다가... 아... 어떻게 한 줄 알았네. 드롭샷이... 딱 누르고 있다가 떼면 그 시점에 터지네요. 이게...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쓴지 알았네. 템 있나 보고 가야돼 이거는. 잠깐만 있어봐. 총이 너무 없어. 왼쪽엔 없고. 오른쪽엔 소위탄. 갑시다. 오늘 기어소버 펄 발매여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왔네. 헬로우. 아이엠 코리안 스튜리머. 노 잉글리시. 아이엠 코리안. 왕. 말하고 갈게요. 온다. 어 뭐야. 방금 위에 있지 않았나? 어디갔어야죠. 빨리 들어와 여기 아냐? 뭐 여기, 여기 같은데 버튼이 안떠 여기 들고 있어서 그러나? 아하 뭔지 알았네 뭐 하나보다 뭐지? 옆에 스위치가 있다봐 아아아아 아, 야 여기 스위치가 있네 나 당연히 여기 문이니까 일로 봐야되는지 알았다 미안해 내가 못봤다 이거 내가 내가 못봤어 이거 어? 주위! 아, 주위치? 아, 주위치? 아아 얘네들은 뭐 그냥 사람죄로 당했네 뭔조리야 뭔조리야 안 열려 다 열어봐 여기다 어? 여기 엄청 나오나보다 총알을 우지게 주는데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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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자리잡아야지만 되는거여서 어 됐다 겁나 아프게 해줄게 이제 꺼져 그렇지 크기야 클리어 채굴 시설을 지나 내려가십시오 토크보 토크보 볼톡 아하 이 총알 총알은 뭐 많아 스나 빼고